강원 cbs 라디오 오후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장익 목사이구요 원주 양문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반가운 오늘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단법인 전국 독서 세물결 모임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우산감리교회 임영규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가운 오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교사로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으신데 우리 장로님 소개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저는 작년 벌써 1년이 됐는데 2월 말에 교직을 정연퇴임하였고요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교직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35년 돌아보니까 35년이 되었고요 지금 보니까 사단법인 전국 독서 세물결 모임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전국 독서 세물결 모임이 어떤 활동 어떤 조직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 세물결은 전국 단위 초중고등학교 독서교육 담당 선생님 중심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지역활동가나 교수나 도서관 관계자 또 국민들 학부모님들 함께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두 가지 중심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학교 독서교육을 어떻게 정차시켜 볼 것인가 그리고 학교에서 머물면 이것도 의미가 없어진다 사회로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다 우리 제자들이 벌써 사회에 다시 교사가 되고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사회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도 함께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축으로 그동안 독서 세물결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상당히 중요한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참 귀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되게 오래전부터 평생 이 일에 해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이렇게 조직이 되고 언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법인체로 만들어진 것은 2000년 7월 2일자였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 전에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국가가 독서교육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국가가 정한 체계회라고 해서 전국민 독서운동을 펼치고 그때 정원식 총리가 국무총리를 그만두시면서 독서세물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아 그렇군요 원국민 쪽으로 독서교육 운동을 시작하였고요 네 대부분은 아이들을 잘 상을 주어서 격려해준다 이런 목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사들을 축복해주는 일들을 한 것이 독서 대상 제도였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수한 선생님들에게 상을 주어서 아 수상하신 분들이 모여서 독서교육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문턱을 없애버리고 상을 받았든 안 받았든 대한민국의 독서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모이자 네 이 깃발을 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 단위로 우리 독서교육 단체가 확산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귀한 모임이네요 진짜 독립된 법인체로 운영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는 도서관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은 다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교육이냐 그래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이라고 국가적인 계획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건물이 도서관을 지은다고도 도서 독서교육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책을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건물과 거기에 있는 콘텐츠 도서와 사람 사서 도사 우리 강원도는 도서관 실무사 또 사서 행정요원 그래서 그 운동을 초기에 우리 법인이 도서관 5개년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전국에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일을 지원해 주자 그 다음에 도서관에 양진의 책을 넣어주자 그 책이 교과별 도서 목록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독서가 사실은 국어교사만의 몫이 아니라 전 교과가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개하게 독서는 국어교사 선생님들의 몫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과학을 가르칠 때 과학 관련 단원에 알만한 책을 읽고 그 과학단을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역사를 공부할 때도 역사 관련 책을 한 권 읽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교과 수업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아이들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게 이름하여 교과별 도서 목록 개발 작업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에 전환됐을 때 일어났던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아 그렇군요 전국 단위 독서 대회도 개최하고 지금 말씀드린 건 거의 대부분 교육 기부 형태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급여는 받고 그들의 전문성을 다시 사회로 허란해 주는 네 그런 활동이어서 초기에는 선생님들이 봉사가 가능했었는데 한 해 한 해 쌓이니까 네 봉사는 사실 오래 하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저의 고민을 옆에서 지켜보던 분들 몇 분이 그럼 너희들 사회적 기업 하면은 국가 지원받아서 일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을 뭐 죄송합니다만 무슨 브로커가 와서 도와주거나 네 또는 이제 컨설팅 받거나 하지도 않고 우리 했던 일들을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제출을 하니까 네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귀한 일이 됐네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독서 세물교회는 교사단체로서는 법인체도 제일 먼저 되었고 그러네요 사회적 기업도 제일 먼저 되어서 네 사회적 교육활동 서비스를 네 힘있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나 또 실제적인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전환됐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사장님 정말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신데요 독서 교육도 하시고 또 여러 이런 교육 문화 조성도 하시고 또 이런 활동들을 대부분 학교나 또 그런 여러 현장들 만나는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독서 대회로 만난 친구들 중에 단순한 학생으로 거쳐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일부 아이들은 수상자 캠프를 하던 국내에 캠프를 하면서 제자화 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저는 독서해물교육 이사장이라기보다도 원주에 진강중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시작한 일이 주말 독서학교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매 주말마다 토요일 오전 3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독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읽어야 될 책들을 제시해서 함께 읽고 읽은 다음에 사실 책만 읽어도 되는데 책만 읽으면 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내 생각이 고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그걸 토론으로 보았고 그래서 토론 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었죠 너무 좋겠네요 진짜 그래서 그때 만난 아이들은 매주 만나는 아이들이니까 제자화가 되어서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독서 뒤에 참여했던 아이들의 또 제자되는 애들이라고 묶어가지고 그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너희들 우수한 아이들이니까 선생님이 뒤를 이어서 이 일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우수화가 나온 것처럼 너희들이 이 운동을 이어가야 되니까 공부 좀 잘한다고 깝치지 말고 법대나 의대나 간다고 하지 말고 교대나 사대를 가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 제 말을 못 들은 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에도 한 아이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아 그렇군요 이 친구는 저처럼 교육에 헌신하겠다는 그런 비전이 있어서 다른 더 좋은 학과 사실 더 좋은 학과는 말이 애매한데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가 아이들 교육에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진행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적인 또 이사장님의 이런 노력 또 실제 학교 선생님이기도 했지만 그런 만났던 아이들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 또 무엇보다 또 후배들이 또 이런 좋은 교육적 환경과 독서 문화를 이끌 수 있는 후배 양성이 많이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아이를 만나면서 진로 지도를 독서 교육으로 많이 하거든요 요즘 학교에는 진로 상담 교사가 세워지고 사실 이것도 초기 양성 과정의 진로 상담 교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국가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서 기존의 교사들을 국어 교사 하던 분들 사회 교사 하던 분들 영어 교사 하던 분들을 전과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상담 교사를 만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년 동안 연수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분들을 전과자라고 부릅니다 아 전과자 전과자가 주는 이미지가 제대로 애들을 지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저희들은 걱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초기 양성 단계부터 전문 진로 상담 교사를 양성을 해야 학교의 진로 교육이 바뀔 것이다 네 저희들은 그런 운동도 펼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진로 교육을 하는 방법은 진로 독서라는 형태가 있는데 네 이것도 우리 법인이 만들어진 용어 아 오늘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진로 독서라는 데에 저희들이 연구 활동의 결과로 아 진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의사 가운 한 번 입어보고 119 한 번 가서 본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아이가 그 길로 갈 것이냐 그 직업군에 대해서 이러면 좋은 점이고 이러면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 아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어느 하루 원주독서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는 아이가 네 네 너 장래의 소망이 뭐냐고 보통 토론 중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너 장래의 희망이 뭐니 망사님도 없이 저 의사 되려고 그럽니다 대부분 많이들 그러죠 그렇죠 너 왜 의사 되려는데 아 선생님 의사 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아 아 천마디가 그거예요 돈 많이 번다 네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의사 되는 거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사가 되어서 생명을 고치고 살리고 또 예방하는 활동들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의술 네 참 좋은 일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가 될 때 서양 사람들 히포크라테스 선수하는 것보다는 왜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의 의술을 선수하느냐 그보다 훨씬 위대한 허준이라는 분 혹시 아시죠 네네네 알죠 허준이라는 사람은 양반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경지에 가면서 거쳤던 많은 아픔들이 있던 사람이어서 어려운 이웃을 잘 도와주던 의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수이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저는 허준 선수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이 의사 되는 건 나쁜 일이 아닌데 돈 벌기 위해 간다는 말이 정말 저를 씁쓸하게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슬쩍 그럼 너 한번 이 책 좀 읽어볼래? 하고 책 한 권을 선물을 했죠 그리고 저희들은 매주마다 만나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아이가 와가지고 저를 보자마자 선생님 제 진료 바꿨습니다 진료를 바꿨다고요 아니 왜 너 의사 된다고 했지 않느냐 선생님이 주신 책을 읽어보니까요 의사 되면 안 되겠던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그 책 내용은 유능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잖아요 수술할 때 그 환자가 마침 불치병에 걸린 환자였던 모양이에요 그 불치병 수술하다 보면 실수로 피가 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피가 우연히 수술한 의사 선생님에게 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가 수술을 마친 후에 그 병에 감염이 전염이 되어서 그만 얼마 후에 죽게 되었다 그 책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남는다면 그 책을 읽고는 그 아이가 자기 진료를 바꿨다고 그래서 수술하면서도 야 너 참 잘했다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진로를 한번 또 찾아가지고 나랑 상담해보자 독서가 진로 교육에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학생들 말고도 또 다른 대상들 위해서 이런 독서 지도 관련된 양성이라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네 우선 구체적으로는 매년 저희들이 전국단이 독서토론 논술대회 좀 길어서 약칭 독서대회라고 부르는데요 대한민국 독서대회를 매년 교육부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장관상도 주고 하는데 교육부가 후원하는 독서토론 행사는 우리나라는 저희 법인이 유일하거든요 그렇죠 보통 교육부는 그런 후원 행사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문체부에서 많이 해주고 장려합니다마는 교육부에서 후원해주는 그런 신뢰함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그동안 올해가 이제 22년째 진짜 오래되셨네요 보통 한두회 하다가 3회까지는 보통 대회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두 자리 가는 경우들도 드물고 올해는 우리가 22년째인데 무료 행사거든요 전국에 한 10만여 명의 아이들이 응모하는 대규모 행사이고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본선에만 애들이 천명이 와서 코로나 전에는 오프라니에서 40개의 토론장에서 아이들이 전국의 아이들이 골고루 앉아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토론하면서 돌아갈 때 아이들이 너무 즐거웠다고 행복했다고 그게 이제 이야기식 토론 모형이라고 해서 제가 개발한 모형이 있는데 제가 석사 논문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꼭 찬성과 반대나 승리나 패배의 경험이 아니라 즐겁게 토론 한마당으로 이끌어 토론 모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이야기 토론 모형이고요 토론을 마치면은 그 아이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수상자들 중에서 수상자 캠프를 아 이제 여유가 있을 때는 해외 캠프로 다녀옵니다 하고요 너무 좋네요 여유가 없으면은 국내 캠프를 다녀오는데 저희들이 한 해는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얀마를 왜 다녀오는지 모르시죠 네 미얀마 어떻게 다녀오시게 된 거죠 미얀마는 저희들이 후원을 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고 후원해 주고 있는 곳이 미얀마 양권의 프라미스 사퀴라고 있거든요 교육 봉사도 겸해서 미얀마는 사실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보다도 아직까지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얀마에 가니까 너무 사람이 좋고 또 자연이 좋고 해서 미얀마로 아이들 데리고 종종 다녀오는데요 그 아이가 한 해 대상을 받아서 모든 아이들 다 무료로 가진 않고요 중급에 따라서 일정 부분 자부담 있는데 대상은 전액으로 우리가 도와주고 그 아이가 캠프를 가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고2가 되면 보통 입시에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 아이가 독서 대회도 나오고 상도 큰 상을 받고 그리고 그걸 그칠 줄 알았는데 수상자 캠프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귀하다 그러고 갔는데 캠프 내내 우리는 초중고 애들이 오니까 초등학교 아이들 그렇게 잘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애가 공부도 잘하지만 인성도 좋다 지금 학교 현장이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이 무너져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아이들 잘 돌보는 건 참 귀한 일이다 그러고는 지나갔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수능을 보고 소식에 들려왔어요 수능 만점 받았다고 와 그랬구나 사실 저도 수능 만점 못 받았습니다만 만점 받는 사람 찾기 어려운데 그죠 순정 만점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도 법인에 이제 크고 작은 행사나 연구활동이 있을 때 와서 와 후배들에게 특강도 진료 특강도 하고 대단하네요 계속 아이들에게 도와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 참 독소대로 제자들을 잘 키워냈다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주말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사실은 내 일정에서 겹친 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무료 행사이니까 겹치면 우선순위를 여기를 둬야 된다 네 사실 돈을 받았으면 미루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아 오히려 돈을 안 받으니까요 괜히 오해받기도 싫고 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주말마다 아이들 만난 일을 지난주도 했고요 이번 서위도 또 할 겁니다 아우 대단하시네요 진짜 우리 이사장님의 이런 독소에 대한 열정 또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인터뷰하면서 참 많은 그런 느낌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사단법인 전국 독소 세물결 모임 이사장이신 우산감리교회 임영규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우 이사장님 학생들이 그렇게 미얀마에 다녀왔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될 것 같고 또 수능 만점 맞은 학생이 봉사활동도 이렇게 하고 또 후배들을 돕는다는 얘기 들으니까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미얀마 양곤의 프라미스 학교가 있고 또 학교장님이시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궁금한데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885년 혹시 목사님 어떤 해인지 기억나시죠 네 우리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성교사님이 우리 땅에 오신 그 해 아닐까요 그렇죠 1885년이니까 벌써 138년 전인데 그러니까요 부활절 새벽에 우리 땅을 밟으면서 그 두 분 목사님이 선교활동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활동과 의료활동들을 하시면서 맞습니다 피피한 조선 땅에 소망을 불러넣기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독서 세물결이 선교단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법인의 리더십들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그리고 초기에 제가 사립학교에 근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립학교의 장점이 한 곳에 머물다 보니까 어떤 일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좀 있어서요 그랬네요 우리 법인에도 공사립 초중고 대학교수 다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사립교사 출신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교사로 부른받아서 사명자로 살 수 있을 건가 그냥 교사 주는 봉급으로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귀한 삶이 아닐까 그러면서 교육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요 그럴 때 교사 출신 평신도 선교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우연이라보다는 하나님이 우리가 뜻을 품고 있으니까 연결시켜 주셨겠죠 그리고 그분이 미얀마에 수학선생님이셨는데 수학선생님 하시다가 부름을 받고 미얀마의 평신도 선교사로 가셔서 선교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는 교사단체니까 그렇게 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하는 걸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미얀마를 품게 되고 그래서 미얀마의 그분과 함께 양곤 미얀마의 수도는 아닙니다만 제일 큰 도시이죠 양곤의 프라미스 학교 그 학교는 이미 선교사 한 분이 오랫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학교 형태를 좀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고아원 그림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고아원인데 거기는 부모가 있는 고아원들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게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 공동체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아이를 먹이는 거 입히는 거만 해가지고는 이거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학교를 꿈꾸게 되었고 저희 법인과 함께 매칭이 되어서 선교사님과 저희 법인이 공동으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아까 학교장 말씀하셨는데 학교장은 제가 아니고요 저는 하나 이사일 뿐이고 학교장은 거기 현지에서 아이들과 만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희들은 이사로 참여하고 교육 콘텐츠, 도서관 지어지기 운동, 교사 연수 이런 걸 맡으면서 학교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교사 급여가 사실은 적어서 그렇죠 우리 회원들이 낸 후원금 가지고 그 교사 급여들을 도와주고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미얀마 프라미스 학교를 운영하여서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아시는 것처럼 공산당하고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그 일이 중강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는 중에 미얀마는 범화족이 미얀마의 중심 세력이 있고 해서 범화족을 선교해야 미얀마가 선교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범화족 선교에 관심을 가졌고요 지금은 범화족 출신인 미얀마의 초등교사 한 명을 만나게 되어서 그 친구가 공부 좀 하고 싶다고 해서 한국으로 와서 지금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비를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박사과정을 마치면 미얀마 교육부에 가서 미얀마의 교육경책을 펼치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 친구가 또 미얀마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사 과정을 마쳤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책 한 권을 통해 시작해서 전 세계에 그런 아이들이 또 자라가고 또 책을 통해서 그런 인생과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일들까지 이사장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일들이 진짜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우리 장로님 그러면 고향이 어디세요? 지금 강원도가 고향이신가요? 그러면 제 말투로 보시니까 고향이 강릉말씨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고향이 강릉 정동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동진 그림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자랄 때는 정동진이라는 지명을 모르던 사람들이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도리어 그때의 정동진의 모습이 좀 더 저한테는 반가운 도시지고 지금의 관광지 정동진은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어릴 때 봤던 그 모습이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추억도 되고 고향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거죠? 다행히도 정동진의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정동선결교회였는데 아 정동선결교회요? 네 네 그래서 시골교회니까 시골교회니까 단임자가 목사님이 아니고 전두사님이 오셔서 목회해 주셨고요 그때 이제 신앙이 있다기보다도 시골교회는 더더욱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풍성하게 먹을 것도 주고 이것저것만 해 주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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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시골에는 다른 교육시설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뭐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아 그러면 처음에는 그 성결교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군요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그러면 되고 싶으셨나요? 아니면 그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결심이 언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시골 정동진에서 살게 되면서 정동진이 시골이다 보니까 집안 형편이 여의치 못하고 그래서 중학교는 강릉 명륜중학교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정동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간 친구들이 우리 그때 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7,80명 정도 한 반에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중학교를 간 친구가 한 10명쯤 될까? 아 그거밖에 안 되나요? 대부분 못 가던 시절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선크루즈 있는 거 그 건물 밑에 있는 땅에 서먹이던 친구가 울먹이면서 야 영규야 내 몫까지 공부 열심히 해 아 그랬군요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선크루즈 밑에 있는 땅이니까 어느 하루 갓부가 되었고 아 그렇구나 저는 이제 중학교를 마치면서 집안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아버님께서 경제 현장으로 함께 아빠랑 같이 돈 벌러 가자 아 이럴 때 이제 어머님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공부 좀 시킨 게 낫겠다 네 두 분이 많이 싸우셨고 네네 그래서 해결책으로 금호공고를 가게 되었어요 가하게 계획하게 되었어요 금호공고 목상장은 모르시죠 네네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공업 입국을 해야 된다 기술 입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만든 공고가 금호공고이고요 전국에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전국에 3% 이내에 드는 아이들만 가는 네 진짜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는 그랬군요 돈이 안 들어도 되니까 거기를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당시 중3 담임선생님께서 용규야 너는 공고 가가지고 너 그거 잘 못해 네 너 그래도 그 진학 지도를 잘 해주신 거예요 아 그랬네요 진짜 인문계로 가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아 선생님 저거 인문계에 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 명릉고등학교 같은 재단이니까 명릉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왜 사전제 특별 대학생 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에서 특별 장학생을 모집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강릉의 정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릉에서는 주로 강릉고등학교가 소득권으로 많이 대학을 보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고육책이 아니었던가 지금 생각하는데요 그때 저희들은 한 달에 교납금 내는 거는 물론 안 내고 한 달에 10만 원씩 도서 구입을 지원받으면서 생활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실에 교무실 2층에다가 저희들 개인 독서실을 만들어 놓고 공부하도록 지원해주고 그런 명릉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도 다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처럼 저는 문과니까 문과에서 돈을 많이 버는 데가 어딜까요 교사 쪽이 아닌가요 아니죠 교사가 아니죠 법대죠 그래서 이제 이과 애들은 의대를 가는 거 제가 그 의대 가는 아이들을 야단쳤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저도 법대를 가려고 그렇죠 대부분 그 당시 때는 집안이 어려우니까 이 집안을 스키 위에서 내가 법대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법대에 가서 돈을 번다는 것도 저는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 법대에 가면 돈 벌까 법대에 가서 공무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돈 버는 일일까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법대에 가면 이렇게 저렇게 돈 버는 루트가 있어서 돈을 벌겠구나 근데 그 당시 어른들이 법대에 가라는 말을 듣고 법대를 가려고 그랬던 거죠 아 그랬군요 아 그랬군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법대의 길을 꺾으시고 교사의 길을 갖게끔 만드는 일이 있었는데 그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네 네 어쨌든 대학을 지나갈 때는 모대학교 국어 국어국문학과를 국어국문학과를 응모했다가 떨어지고 또 그다음 차선책으로 국문학과를 또 응모해서 교사의 길을 아 그러셨군요 그때는 이제 사대 국어교육과가 아니고 물리대 국문과를 아 그것도 저는 그래도 교사에 대한 것보다도 또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교사가 되는 것을 조금 낮게 부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물리에 가서도 교직과정을 다 100%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의 길을 하나님께서 저는 이끌어주셔서 교사가 되었다. 제 의지도 나중에는 생겼습니다마는 다른 길을 가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용규야 너는 교사의 길을 가야 돼. 그래서 불러주셨다고 생각하고 교사가 된 다음부터는 생활인의 교사가 아니라 사명자의 교사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거죠. 너무 귀하네요. 진짜 이 한 선생님을 만나서 진로가 바뀌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사명자의 교육자와 같은 그런 진로로 하나님 이끄셨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 CBS 라디오 오후 해피데이 반가운 오늘 사단법인 전국 독소 세물결 모임 이사장이신 우산감리교의 이명규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소명을 가지고 교사로서 이런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특별히 직업에 신앙이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정체성으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신앙과 또 하셨던 일들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로 살면서 물론 교사의 일도 소중하지만은 사명자의 교사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소교육의 전문성을 찾기 위해서 초기에는 연구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지금은 독소교육을 다들 잘 알고 있지만은 초기에는 독소교육의 학무지 시절에 개척을 하고 독소교육 운동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서 지금은 3만 7천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큰 조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소지도 교사의 삶이 저의 삶의 전부는 아니고요. 저는 제 인생의 삶이 두 축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독소지도교사의 한 삶이고 또 한 삶은 기독교사로서의 살아온 삶이 제 또 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들어보실 텐데요. 기독교사 모임이 이제 탈기독교사가 되면서 모든 교사들 품게 되는 과정이 좋은 교사 운동이고요. 1998년도에 제1회 전국기독교사 대회가 있었고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과 함께 1999년 제1회 강원기독교사 대회를 개최하면서 자체적으로 원주 기독교사 모임이 만들어지고 강원기독교사 지역에다가 강원기독교사 모임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교사 모임에 적극적인 기도회 후원 협력을 받으면서 보통 좋은 교사 운동은 기훈실, CCC 또는 교사선교회, TCF 이런 단체들 연합된 곳이 좋은 교사 운동인데 저희들은 드물게 지역연합체로 강원 모임연합체로 참여하면서 좋은 교사 운동을 펼친 것이 또 펼치고 있는 것이 제 교사의 삶의 또 한 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기독교사의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학교에서 기독교사 중에 기독의 방점이 있고 교사로서는 좀 소홀한 분도 계셔요. 아 맞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차라리 기독을 안내어 세우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분이 뭐 교회 장노님이신데 장노님인지를 정말 모르고 지내는 기독교사 중에 기독은 방점이 없고 교사에만 방점이 있어서 저분이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디 교회 장노님이신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신분을 기독이라는 걸 내세우지 않고 그냥 교사로서만 부지런히 섬기고 승진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삶도 있겠죠. 네. 저는 기독교사의 정체성을 기독과 교사의 모두의 방점이 있어야 되겠다. 아 그렇죠. 제가 최근에는 원주 직장선교연합회장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똑같은 원칙이거든요. 직장 속에서도 내가 어떤 직장의 직장의 과장으로서의 업무도 잘해야 되지만은 기독이라는 과장으로도 잘해야 되거든요. 네. 두 가지를 다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같이 해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기독이라는 말을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런 현장에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도 장로님 또 그런 기독교사로서의 정체성 또 앞으로 또 많은 신앙인들이 지역 내에서 직장선교사와 같이 가정선교사와 같이 그런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장로님 그러면 그 교회에서도 많이 활동하시지만 지역사회에서 또 시니어 독서 지도사 양성과 또 작은 도서관 이런 모임들을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함께 어떤 생각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교사단체의 섬김과 또 헌신을 하면서 학교 독서 교육을 정착시키는데 사실은 집중을 하고 연구활동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사회활동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퇴임하면서 퇴임 준비하면서 퇴임하면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시니어 진로 저를 포함한 베이브범 세대라고 들어보신나 모르겠는데요.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위기를 사실 극복해낸 힘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베이브범 세대의 인력 자원도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8년 게티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퇴임하는 시기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 평생 젊었을 때 고생한 분들이 퇴임한 위에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가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저희 연구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니어 진로를 연구하다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 뭘까? 평생 독서 진로를 해온 사람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시니어 진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시니어 진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독서 교육만 한 게 없겠구나. 경로당 가보신 적이 없으시죠? 경로당 가본 적 있죠. 경로당에 가면 70세가 넘어야 경로당에 가게 되고 그들이 가서 하는 일은 주로 고수업 치고 뜨개질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건데 이제 베이브범 세대가 경로당을 갈 때가 되면 그들이 그 일을 할 건가 고수업 대신에 다른 오락을 할 것이고 그리고 뜨개질 대신에 다른 걸 할 거다. 그러면서 그림책 등 책도 보는 세대가 올 거다. 그렇죠. 예전하고는 좀 다른 세대들이 또 경로당에 들어갈 시기가 그래서 경로당이 저는 독서사랑방 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 되게 좋은 방향이네요. 정말. 이거 국가가 생각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독서사랑방에 가서 무슨 건물 짓느냐 천만의 말씀.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그대로 컨텐츠만 바꿔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이 눈이 아파서 눈이 흐려서 안 보여요. 그러지만 이제 공급되는 시니어 진로 어르신들 이제 65세 이상 70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인문학적인 소양을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들은 고수업 대신에 다른 걸 하고 싶고 뜨개질 대신에 다른 걸 하고 싶을 때 그들의 욕망을 충전시켜줄 수 있기 위해서는 독서사랑방. 그곳에서 책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읽기도 하고 또 행복한 미래의 설계를 나누고 또 가까운 곳에 여행도 다녀오도록 하고 그런 시니어 진로를 하면서 그렇게 못한 이유가 또 있다. 이게 치매였어요. 치매 예방센터라고 국가가 사실은 관심 갖고 있는데 국가적인 형식적인 의무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적극적으로 어르신들 행복하게 하는 일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시니어 사랑방과 그 사랑방이 치매 인식 개선 센터가 되고 말을 제가 바꿔서 했거든요. 치매 인식 개선. 그러네요. 그러니까 치매 예방센터가 아니고 치매 인식 센터가 되어서 치매 두렵지 않다. 사실 치매가 걸리면 치매 비용이 많잖아요. 온 가족이 달라붙어야 되니까. 국가적인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치매 인식 개선을 통해서 미리 젊었을 때부터 아이들부터 치매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치매 안 걸리도록 활동도 하고 걸렸을 경우에는 늦게 걸리도록 해야 될 거고 걸린 분들은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저는 시니어 치매 예방 독소 지도사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 활동을 해서 시니어 치매 예방 독소 지도사 과정을 개발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르신들 도와줄 수 있는 분들에게 이 과정을 들어라. 그러니까 어느 한 우리 임원 선생님이 시부모를 복량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듣고 이제 자유증을 따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 어머님의 딸이 엄마 왜 그 할머니 도와주고 있냐고 그 할머니가 그 어머니를 많이 괴롭힌 모습을 딸이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어머니가 치매 걸리니까 이제는 무의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온갖 구박을 당했으면서도 그 선생님은 시어머니니까 내 어머니니까 잘 도와주는데 딸은 그것보고는 그동안 어머님이 당했던 온갖 수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제발 할머니 도와주지 말라고 할머니를 증오하고 이런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저는 펼치는 게 시니어 독소 운동입니다. 보면 이 지역사회에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독소를 통해서 또 지역을 바꾸고 또 환경을 바꾸고 또 국가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해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이사장님 얘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교사로서 앞으로 꿈꾸고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스승의 날이 곧 오군요. 네, 이제 얼마 있으면 스승의 날이니까 스승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좀 부끄러운 사람인데요. 저는 좋은 교사 운동에 참여하고 헌신에 오면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교사일까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니어 진료에 대해서도 그런 차원이었고 이런 시니어 진료를 포함한 우리 지역사회의 행복한 삶을 좀 갖추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는 제가 평생 살아온 교사로서 우리 지역에 환원해 드리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마침 저는 개인으로서 해왔습니다마는 전국에 3만 7천여 명의 회원 조직이 전국에 펼쳐있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본부가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에 와서 교육 기부,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콘텐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력 콘텐츠를 원주에 좀 집중시켜서 사실 원주 그리면 도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군사도시 이런 느낌이 좀 예전에 많았죠. 지금도 군사도시 이미지가 아주 많은 면에 있는데 저는 그런 도시 이미지 가지고는 도시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한 도시 한 채 일기 운동도 19년, 벌써 20년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 원주 한 도시 한 채 일기 운동도 펼쳐왔는데 그런 운동이 독서문화 도시거든요. 그러면서 원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서관은요. 국가 예산, 시 예산 한 푼도 지원받지 않고 자생적인 조직이거든요. 그럼 자생에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정기적인 지원과 관심이 좀 많네요. 그 작은 도서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런데 지금 한 푼도 예산 지원이 없는데 그들이 뭘 잘하기를 기대하고 이거 정말 나쁜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돈 별로 안 들어가요.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자들, 봉사위원들에게 그래도 교통비는 좀 드려야죠. 정신값은 들이면서 와서 봉사해라. 건물은 다 알아서 만들어놓고 도서관에 책을 만들어서 지역 독서 문화를 이끄는 산시를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들리는 얘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좀 들려서 도저히 지원해줘도 시원찮을 텐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원주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원주 시장님께 강국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역 문화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건물 지어달라. 예산 문제가 아니다. 이미 있는 곳에다가 조금만 더 예산 지원 좀 해주고 그리고 시장님이 가끔씩 돌아보시면서 격려 좀 해주고 이게 마을의 중심이다. 그리고는 그런 일을 작은 도서관 살리기를 포함해서 낙후된 아이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문해력이 엄청 떨어져 있다고 분석되고 있거든요. 시험 문제를 풀 때요. 문제가 뭔지 몰라와서 정답을 못 푼다. 이게 문해력. 미디어 리트러시.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 우리 법인에는 있으니 제가 가칭 그래서 원주 미래교육재단 아 미래교육재단. 이름이 좋네요. 그래서 원주의 미래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원주의 곳곳에 교육 소외 시절에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소외 시절에 가서 교육활동을 펼친다 그러면 우리 원주 신장님 정말 시민들이 칭송할 시장님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스승의 날에 제가 또 그런 소망으로 이 지역사회에 뭔가 한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강국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한 교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지역과 또 나라 또 많은 젊은 세대들까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꿈을 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이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음을 가진 자 또 기독 교사로서의 좋은 모델들을 우리 이사장님을 통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사님 정말 우리 이사장님을 만난 우리 제자들 또 많은 지역의 시민들 또 독서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학생들이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한번 소망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강원 CBS 라디오 오후 해피데이 사단법인 전국 독서 세물결 모임 이사장이신 우산감리교의 이명규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야기 너무나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반가운 오늘 가족분들 날마다 좋은 일만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